한국의 자막 안 좋아하세요 못하겠어 언니가 웃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봐 아 창피해 눈물이 나네? 모기 때문에 그래 한다 왜 안봐? 너 오늘께 하니까 보지 말려면 언제나 한다 자연스럽게 해보자 자연스러워 녹음만 하려고 하면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안된다고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해 나를 보고 얘기해봐 해볼게 그럼 반찬 개봉 영상 한번 보시죠 언니가 해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을게요 슬프해 반찬이? 이거 다 자르면 돼 언니 서울에 있는 언니 집 잠깐만 음식을 개봉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입술 왜 이렇게 떨어 언제부터? 제가 음식을 개봉해서부터 거기부터 그럼 반찬 개봉 영상 한번 보시죠 언니 거기서 있어봐 언니 한번 해봐 그럼 반찬 개봉 영상 한번 보시죠 그럼 반찬 개봉 영상 한번 보시죠 틀렸어 나는 그냥 얼굴 가려야 할거야 그럼 반찬 개봉 영상 한번 보시죠 그럼 반찬 개봉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상해 좋았는데? 왜 너무 이상해를 했어 설명 링크에 이모 채널 주소를 넣을테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그림 그림 그딴 거지 같아요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 상황임으로 전 처음부터 다시 할래?